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무실에 교사들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교감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여성 직원 있지 않습니까? 여성 직원 옆을 서성히다가 잠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폭탄 발언을 쏟아 냅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여직원을 향해서 내 오피스 와이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 와이프? 이게 무슨 말? 오피스 와이프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회사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가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아내처럼 또는 아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우자보다 친밀하다? 그리고 이성 동료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이 내 오피스 와이프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는 말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둘이 무슨 관계인데 생각하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교감의 부적절한 행동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던 게 이 여성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성적인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여성 직원은 교감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교감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참. 아니 이 교감. 교직 생활만 30년을 했답니다. 50, 60대 남성이에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거의 뭐 딸뻘 되는 여직원을 향해서 오피스 와이프? 아니 대체 왜 그랬대요? 뭐라고 해명합니까?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치연하면? 그런데 피해 여직원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 3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의 아버지 뻘인 직장 상사가 오피스 와이프다라고 불렀는데 그게 친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해명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일단 이 교감은요. 그 모욕죄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고 항소를 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복해서 지금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피해 여성이 민사소송으로 교감을 향해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서 700만 원을 승소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피스 와이프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들으면 아무 관계도 아닌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본인은 친해서 친밀감의 표시로 말한 거라고요?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의 직장 내 성희롱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지난 1월에 저희 사건 파일 입사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실수를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40대 유부녀 중의가 자신보다 20살, 중사가 20살 어린 남성 중의에게 지속적인 호감 표현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화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일단 남성의 책상에 바나나를 하나 딱 올려놓고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언어 유의 같은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뜻인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40대 경찰관이 20대 후배에게 호감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너 생각이 났다. 라면 먹는데 왜 내 생각이 나? 어떻게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으세요? 라면 먹고 가세요. 봄나라는 간다였나요?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성배의 문제들이 끊임이 없다고 합니다. 라면 먹으러 가세요.